전 발팍 쳐요 갈대 사포질 하기 싫다는 게 딱 오목벽이 누가 좋아해요 사포질 그니까 사포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변태해야지 영원한 사람이요? 응 아 요새 그런 표현들을 너무 자주 봐서 저도 사포질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됐지 딱 좋진 않은데 그러다 전담 된다 사포질은 좋진 않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일무감에 하는 거에요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인데 좋다는 사람한테 다 맡기고 싶어 저것도 해주세요 좋다는 사람이 앞에 있어서 내 것도 일하면서 전 아닌데 전 싫은데 싫은게 느껴진다 저는 싫은게 싫은게 그게 원망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아 나도 원망해요 난 사포질 원망하면서 잡아봐요 아니 아니 좋다는 사람은 원망하진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난 사포질 자체로 원망한다고 아 이 자식 또 갈아야돼 이러면서 어쩌자고 내가 이런걸 해놓고 뭐해주세요 그건 맞아 알겠다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